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고2 학생들, 진짜 고1 순삭이죠?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아, 뭔 하긴 해야 되겠다. 영어를 내가 공부는 안 하긴 안 했지, 이런 느낌은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트가요, 결론은요.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1 순삭된 이유가요, 딱 이유는 이거 하나죠. 절평이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머릿속에 있는 게 영어 절평이니까 뭐 국어나 수학 더 열심히 해야지. 우선순위 미룬 거 이해해요. 근데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은 빡세게 했나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정말로 나, 선생님 저 거의 밤새 가면서 수학 하루에 저 50문제 이하로 푼 적 없습니다.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지 않았을걸요? 국어나 수학을 또 빡세게 공부한 것도 아니면서 영어는 뭐예요? 절평이니까 나중에 해야죠. 미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맞는데요. 이겁니다. 영어라는 과목의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죠.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등급 하나가 올라가려면 정말 머리가 특출나게 좋던지 아니면 친구 공부량의 두 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친구의 공부량을 압도해버리던지 아니면 타고난 머리가 그냥 좋아야 돼요. 근데 영어는 뭐죠? 자기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 안 한 거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고1 때 공부 안 한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는 하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거 케이스트 제목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딱 이 마음일 겁니다. 그래, 이젠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양을 정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 마지막 멘트. 늦은 건 아닌데요. 거꾸로 빠른 것도 아니죠.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이젠 하셔야 됩니다. 고3 때 시작하면 너무 느려지는 게 만약에 고2 때 같은 마인드, 영어 절평이니까 3학년 때 해야지. 그럼 고2 때 고2랑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걸 아마 순삭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럼 어휘와 어휘보다 중요한 핵심점 공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고1 때 영어 단어 안 외워요. 보통 이제 물어보면요. 중3 때가요. 영어 단어 암기를 가장 많이 했을 때더라고요. 보통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영어도 막 외웁니다. 고1 때부터 현저하게 줄죠. 그래, 절평이니까. 근데 더 늦추시면 안 돼요. 저는 단어를 무슨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국어하고 수학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인정하니까. 하루에 30개 정도만 외우시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벌써 12월 초에 어휘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휘 암기 분량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케이스트 한번 꼭 참고하시면 돼요. 12월 초에 찍었던 케이스트 보시면 되고요. 어휘는 이제부터 암기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주제는요. 이겁니다. 해석 능력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죠. 자, 그건 완전 노베이고요. 노베이스.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거를 영어 공부라고 완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고1 때 끝났어야 돼요. 이거는 기초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다시 말하면 특히나 우리말에는 후치 수식이 없잖아요. 가로 열고 더 중요한 건 가로 닫는 공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는 건 많은 학생들도 해요. 이제는 어디에 가로 열고 어디에서 닫고 이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지 있죠. 수능을 이렇게 보면 망합니다. 이건 고1 때 끝났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고1 때 이 연습 안 했거든요. 이거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겨울방학이 아니고요. 한 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가로 열고 닫는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사항의 의미 단위별로 묶는 거고요. 고2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 줄 길어져요. 한 문장이. 그럼 끊어주고 묶어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단위별로 해석은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 키워드입니다. 줄거리 따라가기예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따라가지 않으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하얘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뭐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을 내가 따라간다. 그래야 결국에 문제풀이로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3 예문 아닙니다. 고2, 6월이에요. 자 고2, 6월 모의고사를 내가 만약에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한번 해볼게. 아마 머리가 하얘질 거야. 자 볼게요. 대열이 있다. 또한 경향이 있다. 전사, 명사 나오면 열고 닫는 건 맞는데 이건 기본사항입니다. 이거는 고1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4가 있으면 절대 위에서 라고 해서 하지 않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은는이 가예요. 이거 고2 과정 아니에요. 이건 고1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마음의 사람.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서로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콤마 위치는 그런데 그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공할 수 있고 강화, 뭐를 위한? 기존 의견을 강화시키는 걸 제공할 수 있으면 또 증가시킬 수 있대요. 사람들의 자신감, 전사, 명사 그 의견의 자신감, 확신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끌 수 있대요. 발견, 새로운 이유의 발견 그 의견들과 반대의 주장들의 주장들을 위한 아니요. 4가, about도 있습니다. 그 의견과 반대의 주장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견해 그리고 줄인되어 노출을 갈등하는 또는 상충되는 생각에 어떠니? 이렇게 다섯 번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고3 문제 아니라니까요. 고2 문제지. 11월도 아닙니다. 6월이지. 아, 참으로 고1, 고2는요. 6, 9, 11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이도가 더 어려워져요. 왜 점점 수능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이건요. 고1, 아, 고2 1학기 나온 모의고사예요. 이거 기본 문장입니다. 뭐예요? 가로 열고 닫는 건요. 고1 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안 끝나 있으면 당장 하셔야 돼요. 이건 한 달 이내에 끝내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꼭 내 수업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던지 간에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거는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문장을 두 번째 읽을 땐요. 이거 기억 안 나죠? 잡 정보 다 빼면 되고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3개 이상 나열되면 맨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서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원리거입니다. 비슷한 마음에 사람들이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존 의견에 강화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그 의견에 사람들의 확신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 관점의 반대 주장과 그러한 의견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게 해주며 그리고 마지막 상충대는 생각의 노출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읽었어야 돼. 강약을 줘야 돼요. 모는 자, there is, there is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경향이 있다. 또 주어. 뭐가 비슷한 마음에 사람들이 모다 뭉치는 경향이 있다. 끝! 수식어구. 비슷한 마음에 사람들이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3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이 다른 아이디어 상충대는 아이디어의 노출을 감소시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그건 반대되는 개념에 노출되는 게 줄어들어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아있다. 그 말을 엄청 길게 쓴 거예요. 별것도 아닌 말을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체거든요. 물론 서로서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와 이게 전체입니다. 이 글에서. 그래서 고2 때부터 필요한 건 뭐냐면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연습은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됩니다. 그럼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뭐뭐는 뭐뭐다 뭐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 잡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을 공부해야 나중에 이게 문제풀이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 느낌 들죠. 막 끊어 읽기, 묶어 읽기만 했던 사람들 아마 내 예상 맞을걸요? 모의고사 점수 올라가지 않았을걸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해석은 좀 더 는 것 같은데 왜 문제 못 풀지? 필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수식어고 잡정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봉하실 게 아 고1 순삭 됐구나. 내가 아직도 의미 단위를 못하면 지금 당장 빨리 이거 먼저 하는 거구나. 좀 되는 사람들은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 방학 동안에 뭘 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냐면 첫째 단어 암기 지금이다, 지금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고3 때 하려고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의미 단위별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줄거리 잡는 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문제 풀이가 됩니다. 물어보는 거만 답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예비고의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 풀어보자, 문제 풀이하자 이 공부 아니야? 그건 고3 때도 안 늦죠. 지금 할 공부는 긴 문장이라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있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끝나요. 그건 뭐예요? 영어 공부 이게 답니다. 고2 되네. 아직도 절평인지라 내가 영어를 빡세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1처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순사로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이 항상 열려 있어요. 고3 학생들은 항상 질응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고1, 고2 학생들 Q&A 게시판이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추격받았거든요. 선생님 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회가 어떻게 짜야 돼요? 궁금해요? 하면 자기의 학년 상황 얘기하면요. 저희 연구팀, 연구실장님, 연구조교들이요.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립니다. 방학 후회하지 않게 잘 보내시고 꼭 원하는 결과 결국에 대학 가는 결과로 제가 결실을 맺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